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학생들을 위한 복지 확대와 조직 개편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유리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이 지난 10일 인천예술고등학교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인천교육의 실현을 위해 추진할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공무원, 언론인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3년 주요 정책과 올해 3월 조직 개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학생 중심의 인천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인천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 성공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원년으로 금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주요 정책으로는 진단, 지원, 평가의 단계별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제재 구축, 느린 학습자, 난독증 학생을 위한 교육, 탐구체험 중심의 수학교육 내실화, 대학생, 퇴직교원, 지역 전문가와 함께하는 천명의 학습코칭단 운영 등의 정책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AI와 로봇 등 신산업 분야로의 학과 개편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교육국을 교육역량지원국으로, 미래교육국을 학교교육국으로 변경하고, 진로, 진학, 직업교육과를 신설하는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사제동행의 마음으로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와 시민이 동행하는 학생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최율입니다.